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소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. 모의 노색 필승 전략으로 문장한 파이브스타. 그 가운데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죠. 이성호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반도체 관련주 원익 QNC로 36%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. 또 지난 25일은 2차 전지 관련주 CIS를 공략해서 단계의 27%라는 높은 수익률과 함께 목표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국내 최정상 주식 보수 이성호 대표의 투자 전략 리프팅 종목은 매주 월요일 파이브스타 방송과 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.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유익한 정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근대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.